과세 요건이 있어요? 과세 요건 다시 뭐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곱하기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출 세액이랍니다. 자 그러면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안 쓸게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었죠? 자 외워보세요. 열거된 자산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인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요트, 종합체육실 이용 회원권. 자 제외되는 것 주식, 용익물권, 등기대문동산 임차권, 특허권, 영업권 아까 얘기했죠? 설정적 승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럼 취득은 그게 무슨 취득과? 간주취득이 있죠? 자 실질취득 어떻게 나타나요?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유상이니 무상, 무상은 상속과 증여가 있죠? 자 간주취득 네 가지 외워보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 있을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외웁니다. 여러분들 무엇의 차이예요? 이런 취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이다 아셨죠? 자 유상일 때는 몇%? 4%?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요 비영리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2%?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것만 외우고 가면 오늘 하루는 성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돼요. 이거를 알아야 공부가 시작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배울 주제 뭐겠어요? 두 번째 주제. 납세. 의무자. 461페이지부터에요. 자 461페이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 배웠고? 과세. 대상 배웠고. 납세. 의무자 배웠죠? 이제 납세. 의무자 배울 차례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 주의. 유상이 뭐에요? 유상이란 단어가 뭐지? 무상이 뭐지? 어? 돈을 안 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원이 뭐지? 교원이 뭔지 모르지는 않지만. 교원이 뭐냐고 묻거든.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유상이다. 무상이다. 매매다. 교원이다. 이런 대물변제다. 이런 것들은요. 다 민법의 용어입니다. 민법을 배우면 배워요. 아셨죠? 그럼 유상이 뭐냐면.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이에요. 반대급부가 없으면 무상이죠.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라고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고 하는 거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법을 공부하는데 유상의 개념을 매매의 개념을 교환의 정의를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매매냐, 교환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상속이냐, 증이냐의 개념은 민법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취득세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요걸 배우는 거랍니다. 지금 우리 책에도 나와있지만 교환의 뜻 나와있고 매매의 뜻 나와있죠. 이거는 세법의 공부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읽지 말라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할 테니까. 교환을 왜 세법에서 공부해? 교환이 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돼? 이걸 공부하는 것이지. 세법에서 교환의 뜻을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환이 되면 세율 몇 프로겠어요? 교환으로 취득하는 물건의 세율은 몇 프로겠어요? 4%겠지. 왜? 무슨 취득이니까? 유상 취득이니까. 교환이 유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교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세법에서 공부할 것은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환이 되었을 때, 상속이 되었을 때, 증여가 되었을 때 세율이 몇 프로야?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각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상속, 증여 등의 정의 이런 게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 필요 없고 그것에 따른 뭐가 중요하다? 세율. 아셨죠? 여러분들 필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필기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필기를 안 하면 집에 가서 뭐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저는 이제 웬만해선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필기를 여러분들 책에다 하는 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를 책에다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실력이 너무 미쳐내가지고 책에다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말하셨죠? 그럼 노트에다 하느냐?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노트에다 필기를 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돼요. 필기를 위한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위한 필기가 돼야 되는데 필기 위한 공부를 해버릴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필기 방법은 연습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필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단락으로 끊을지 저 칠판 끝까지 갈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필기는 제 마음이지 여러분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필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필기는 연습장에다가 휘갈겨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강의가 주가 되고 필기는 보조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필기를 노트를 깨끗하게 적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필기를 휘갈겨 쓰면서 나중에 나중에는 결국 책에다가 함축된 요약 자료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필기를 안 하면 칠판만 보고 있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10분만 지나도 엉덩이 들썩두썩 거리는데 한 시간 내내 칠판만 벌어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필기를 하되 그냥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연습장에다가 휘갈겨 쓰는 그런 필기를 해서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습득이 됐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함축적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때 그걸 책에다가 필기를 하는 옮겨 적는 이런 식의 필기가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필기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는 각 상황에마다 틀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맞게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자 여기 보세요. 페이지에 462페이지 들어갑니다. 462페이지 가보시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실질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는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자가 지는 거래요. 자 자 그럼 462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찾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법법법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렇게 돼 있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자란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실래요? 갑이요 을한테 매매를 합니다. 을은 뭐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이걸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요. 누구한테 병한테 병한테 매매를 해요. 병의 매매로 등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기부상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갑에서 등기는 갑의 명의에서 등기를 안 하고 병으로 바로 갔으니까 이런 등기를 여러분들 어 그래요. 이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는 방식을 미등기 전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미등기 전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떴다방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먼저 뭐 해놨다가 찍어놨다가 다른 매수 나오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뭐가 돼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을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죠? 등기를 안 해서가 아니고 안 걸려서 안 내는 거예요. 이 을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겠죠. 갑이나 병의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을이 튀어져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이 을이 적발됐어. 적발될 수 있으면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겠죠.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야 된다. 그럼 선생님 사실상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취득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잔금을 다 완납했으면 취득한 걸로 봐야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건물을 신축했는데 아직 사용 승인을 못 받았어. 그런데 실제 사용하고 있어. 그럼 이거 사실상 취득한 거죠. 그럼 취득세는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했다. 사실상 취득했다고 하는 게 개념은 돈을 다 줬어. 잔금 다 치렀어. 그럼 등기하지 않았어도 뭐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취득자가 내됩니다.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 5번부터 볼래요? 5번 자 5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 박스 두 번째 두 번째 칸 보면 승계 취득자 있죠? 그래서 보시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납수무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현대차가 뭘 만들죠? 자 현대차가 지금 제니시스 만들죠? 자 제니시스 차를 만듭니다. 뭐 에코스라고 할게요. 에코스를 제작을 해요. 자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그럼 취득세 내야 안내요? 취득세 내야 되죠? 이거를 실수요자가 인도 받아옵니다.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겠죠? 그럼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제작, 제조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게 된다면 현대자동차는요. 자기가 냈어야 될 취득세를 누구한테? 실수요자한테 실수요자한테 이걸 정가하는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한 원시 취득은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가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자 또 하나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목 1가 뭐예요? 지금은 반도체죠. 지금은 반도체인데 전통적으로 수출 효자품목이 차량하고 선박이었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수출 어떤 수출의 어떤 지원적인 측면에서 차량 등에 원시 취득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건물이나 토지 또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이 있는데 무슨 취득에 대해서 원시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승계 취득이 있는데 건물과 토지에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승계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지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책에다가 요약해서 해두면 되겠지. 아셨죠? 이런 걸 필기를 요약할 수 있으면 요약해서 그 빈 공간에다가 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죠. 편하게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원시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원시 취득만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토지나 건물 등에 원시 취득을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5번부터 한번 볼래요? 읽어볼게요. 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해서는 연된 압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상속이 게시가 됐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뭐가 된다? 이때는 상속인이 연된 압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납셈이 있다구요? 연된 압셈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상속 게시가 되면요. 만약에 6월 5일 날 상속이 게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세는 상속 게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6월 30일부터 1호부터 6개월 이내에 뭐해야 된다?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뭐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속 게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2월? 아니 언제예요? 7, 8, 9, 10 11, 12 12네 12월 30일까지 식사일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뭐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상속에 대한 그 뭐지 상속에 대한 그 상담을 많이 해보면 대부분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아직 안 받았대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상속은 법률의 규정으로서 상속 게시와 동시에 포괄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즉 상속인이 상속 받겠다 안 받겠다 의사표시가 없어요. 상속 게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포괄 승계가 된다고요. 아셨죠? 등기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속이 게시가 되면 등기 안 해도 돼. 처분할 때까지만 등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그 등기 이행에 관계없이 상속 게시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납세음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인인데 이때 이 상속인은 취득세 신고를 납부해야 되고 이때 무슨 납세음이 있다?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이 뜻 이해하셨죠? 그 사람들 상속인은 등기하지 않았어도 취득일이 속하는 상속 게시 속한다는 말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도 상속은 이미 뭐 했어야 돼요? 취득세는 이미 신고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 신고하지 않았겠죠. 그럼 그 사람 놀래요. 그럼 지금 와서 취득세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지. 왜 안 내도 되지? 제척기간이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저번 주에 제척기간 5년, 7년, 10년 배웠잖아요. 보통은 몇 년? 5년. 무신고일 때는 7년. 7년 동안 세금에 부과가 없었다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괜히 얘기했나? 자, 마치 됐건 자, 다시 한번 자, 다 잊어버리고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상속인은 의사의 관계없이 상속 개시지속한다는 말부터 몇 개월이내? 6개월이내.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무슨 납세이모? 연대납세문을 쟤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연대 책임은 연대납세문은 어떤 거예요? 지금 뭐 없어졌지만 연대보증이라는 거 있었죠? 만약에 갑액에 10억의 세금이 부과됐는데요. A가 60%고요. B가 40%예요. 아니 A가 50% B가 30% 만약에 C가 20%예요. 이때 연대납세문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얘는 얼마 내면 되죠? 5억 얘는 3억 얘는 2억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연대 책임은 얘도 10억 얘도 10억 얘도 10억 얘도 10억이에요. 아니 그러면 세무소는 10억씩 세금을 40억 세금을 징수하는가? 그런 게 아니고 얘한테 10억을 다 거두면 연대납세무자의 모든 납세무가 소멸돼요.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연대보증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대납세문자한테 1%밖에 없어. 큰 돈 나면 1%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아셨죠?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납세무라고 하는 것은 전액에 대해서 각자가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중에서 1인이 납부하면 그 전부의 납세무가 소멸되는 거 어? 이거를 연대납세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C가 C는 20%밖에 안 돼요 10억을 다 냈어? 그러면 이 C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하고 B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민사상으로 니네가 알아서 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누구한테든지 얼마만 거두면 돼? 10억을 누구한테나 거두면 돼. 그게 연대납세무라는 거예요. 연대납세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일 수밖에 없겠죠. 아셨죠? 아니 나중에 돈 받고 치고 받고는 니네가 민사적으로 할 일이고 나는 세금 10억만 부과하는데 국가적 입장에서 이게 연대납세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마찬가지야. 취득세 납세무를 지되 어머니와 아들이 연대납세 진다는 것은 누구한테든지 그 취득세무를 다 징수하면 돼. 그리고 그 징수에 대한 구상권은 서로 알아서 할 일이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상속이 게시가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뭐에 관계없이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부터 볼래요? 6번. 6번. 주택조합에 조업원이 있어요. 주택조합에 조업원이 있을 수 있다. 주택조합에 조업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음들. 조업원이요. 토지나 금전을 출자해서 뭐를 만들게 됩니까? 조업을 구성하게 돼요. 조업원이 구성이 돼서 제 조업이 만들어지죠. 그 조업은 이제 토지 등이 출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조업에서 뭐를 만들어요?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6번.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정비법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임내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업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조업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죠. 다만 조업원에게 지속되지 않은 부동산 등은 뭐한다? 제외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란에 보면 조업원용 부동산은 조업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비조업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 여기서 봐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업원이 토지 등을 출자해서 조합이 구성이 되고 이 조업이 이제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조업이 조업원한테 이전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세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조업이 아파트를 만들고 그 아파트 만든 아파트를 다시 조업원한테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원시취득 승계취득 불문하고 모두 납세무자 있잖아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경우에는 승계취득만 납세무자가 있지만 토지나 건물 등에 원시취득 승계취득 불문하고 모든 취득이 되는 납세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조업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긴 해야 되겠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취득세를 내야 된다면 나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내 재산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내 돈 들여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축을 했을 때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걸 또 나한테 이전할 때 또 취득세를 내야 된다면 어라? 이거는 무슨 과세예요? 여러분들 조업원과 조업원은 법률적 실질로서는 다른 사람이지만 경제적 실질로서는 하나의 돈이라고 내 돈이야 내 돈 내 재산으로 아파트를 지었다고 맞죠? 근데 조업도 취득세 내야 되고 내가 또 취득세를 낸다면 이건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인 거야 정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신축했을 때 이 아파트가 누구의 것이라면 조업원용이라면 처음부터 누가 취득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조업원인 취득한 것을 보겠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이게 누구 것이라면 일반 분양자의 것이라면 이땐 누가 취득한 것을 보겠다? 조업이 취득한 것을 보겠다는 거 그리고 조업으로부터 누가 일반 분양자가 분양을 받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조업원용으로 취득한 조업 조업원용으로 취득한 조업 취득한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조합도 내고 조합원도 내면 이건 무슨 과세니까? 이중과세니까 아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숨겨진 말이 있어 조합원용은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거 하고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응? 조합아파트가 있죠? 조합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거 하고 내가 일반 분양을 받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응? 물론 가격 차이가 있죠 실물질적으로 세법적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조건 세율이 되니까 취득은 무조건 세율이야 아셨죠? 여러분들 보세요 뭐예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어 이게 조합원용의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조합원은 취득세 몇 프로 내야 돼요? 2.8%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이 말이라고요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낸다 그걸로 끝이 아니야 조합원용에 대한 것은 조합원이 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은 몇 프로 내라? 2.8% 내라는 거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니까 아셨죠? 그러면 일반 분양용은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용은 조합이 2.8% 내야 되겠죠? 왜? 어찌되고 보존등기 해야 되잖아 보존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몇 프로? 일반적으로 4% 내야 되겠지 왜? 무슨 취득이니까 유상취득이니까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용의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조합원이 내라 말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프로 내라? 2.8% 내라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세율 이렇게 그래서 주택조합원에 있어서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내야 되는데 몇 프로 낸다? 2.8% 요거 내야 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수입하는 자가 있는데 이건 또 안 나왔네 다른 게 여러분들 시설 대오물건이 있거든요 리스의 리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국내 시설 대오물건이잖아요 이게 국내 시설 대오물건이라면 시설 대업자가 내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거 외국인 소위의 시설 대오물건이라면 그런데 이게 외국인 소위의 시설 대오물건이라면 수입업자가 내는 거래요 수입업자가 내는 거래요 그래서 시설 대오물건이다 외국인 소위의 시설 대오물건 시설 대오물건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 자산인데 여러분들 건설 기계 장비 있잖아요 이 건설 기계 장비가 비싼 건 80억까지 가는 게 있대요 80억 자는 기계 장비를 일반 건설업자가 취득해서 보유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 다 리스 방식인 겁니다 리스 회사는 다 달려가서 야 이거 좀 사줘 내가 리스를 내면서 사용할게 아셨죠? 그랬을 때 그 등기 등록이 건설업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 납수는 누가 진다? 시설 대여 업자 리스 회사가 취득세 내야 돼 아셨죠? 근데 그 리스 회사가 외국인이야 외국인 소위의 리스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누가 진다? 수입 업자가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셨죠? 뭐에 불구하고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시설 대업자가 내야 돼 라는 거 이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납수의 모자 이렇게 기어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간주취득이 있어요? 간주취득 네 가지 뭐 있어요? 토지에 지목변경 차량 등에 건축물에 과점주주에 주식취득이 있죠? 여러분들 지목변경이나 종류변경은 권리의 변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권리의 변동이 생기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수무가 있다 없다? 왜 있어요?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납수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져야 돼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지면 되겠죠? 아셨죠? 이게 동그라미 몇 번이에요? 2번 자 여러분들 개수인데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수선이 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시설물 설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중앙냇난방 설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시설물 설치거든요 자 이렇게 개수가 되면 뭐가 돼요? 가치의 증가 올라가겠죠?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아닌 자가 가설을 했어요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건물주거든요 임차인이예요 임차인이예요 자 1번 읽어볼게요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건물에 은행이 들어선다 건물에 은행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공사가 뭔지 아십니까? 금고를 만듭니다 근데 금고를 어떻게 만들죠? 금고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금고를 들고 와서 금고를 박는 게 아니고요 이 방을 금고로 만드는 거예요 막말로 밖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도 뚫리지 않는 벽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무슨 말 아셨죠? 만약에 그래서 그 은행이 들어서면 그 건물에 내용연수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우리 건물에 저 꼭대기 층에 정형외과 병원이 생깁니다 정형외과 병원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로는 안 되겠죠 환자용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건물 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병원장이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로 인해서 뭐가 증가해요? 가치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혹시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종로 쪽의 건물에 임차인이 중국집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임차인이 사비를 들여서 건물을 증축했단 말이에요 그걸 뺏어가긴 했지만 아셨죠? 그랬을 때 취득세 납선을 누가 줘야 되느냐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건물주 아닌 자가 임차인이 뭐 했어? 가설을 했을 수 있죠 그로 인해서 가치 증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줘야 되냐고 누가? 라고 했을 때 누가 쥔다? 가설한 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자라 건물주 그를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 건물주와 임차인은 연대 납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 그런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함께란 말이 있단 말이지 맞죠? 그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연대 납선이 있다 없다? 연대 납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함께란 말이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요 내 상식에 맞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법에 주어진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상식으로는 이런데 왜 이게 아니지? 그게 안 된다니까 아셨죠? 여러분들은 법에서 한 의도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지 법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상식에 껴맞춰서 답을 고르면 100% 틀린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가설을 했어 그래도 건물주가 함께 가설을 했어 건물주가 함께 가설을 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져야 돼? 라고 하는 소리지 여기서 함께라고 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체 고조보호 취득자 외의 자가 살 수 있죠? 그래도 가설한 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다? 건물주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뜻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맨에 자주 나오는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과점주주의 주식시득이 있거든요 과점주주의 주식시득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때 과점주주는 몇 프로 초과한 자예요? 50% 초과한 자료 과점주라고 해요 과점주 50% 초과입니다 50% 이상은 아니에요 50% 초과입니다 초과자를 좀 기억해 그면 늘 부동산 등이 있는데 이 부동산 등을 법인이 취득해요 그럼 이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납심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죠? 취득세는 개인만 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도 져야 된다고요 맞죠? 네? 근데 이 비상장 법인에 주주가 주식을 취득해요 그러면 주식시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심 있어요? 없어요? 예? 왜요? 왜요? 그렇지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취득세 과세 대상 뭐 있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이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이 제외되는 것의 첫 번째 타자가 주식이었잖아요 주식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맞죠? 그런데 단 주식 취득으로 뭐가 되었다며 과점주주의 해당 시에는 아셨죠? 이때 이 주주가 비상장 법인에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가 되었다며 50% 초과하는 과점주가 되었다며 이 주주는 이 부동산 등을 다시 한번 취득한 것으로 뭐하겠다? 간주하겠다며 아셨죠? 왜 간주취득인지 알겠죠? 주식 자체는 취득이 아니지만 주식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을 통해서 뭐가 되었다며 과점 주주가 되었다며 과점주가 됐다면 뭐한 것으로 보겠다?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 그게 과점주주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 99% 나옵니다 아셨죠? 여기서는 안 할게요 우리 책에도 별로 내용이 안 있는데 이 내용은 1월달에 아주 정확히 아주 중요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늘 공부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반드시 외워라? 오늘은 이 공부에 취득세 세 아셨죠? 요거만 다시 한번 외우고 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지금 두 가지 공부했어요 과세대상 납세 문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취득세 과세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었죠 열거된 자산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실 유형권 제외되는 것 주식 용의물권 특허권 영업권 자 취득은 그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 실질 취득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만한 일체의 취득 간주 취득 네 가지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 가전주주의 주식 취득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취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의 차이? 세율 다시 한번 해봐요 유상취득은 4% 농지일 때는 3% 상속 2.8% 농지는 2.3% 증여는 3.5% 비용리 2.8% 원시취득 2.8% 간주시득 2% 이렇게 자 그럼 취득세 납세 무자 들어와요 자 취득세 납세 무자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 무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무자는 사실상 취득자가 지는 거예요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속인 각자는 상속에 대해서 연대 납세 무자가 있을 수 있죠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상속 개시적 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납세 무자야 돼요 맞죠 두 번째 중요했던 거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무자는다 조합원이자야 돼 아셨죠 그럼 이때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있어서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주고 일반 분양자는 조합이 납세 무자가 있는데 조합아파트를 조합원 자교로서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받는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다 세율의 차이가 있다 조합원은 몇 프로 2.8% 무슨 취득 원시의 취득 비조합원용으로서 조합은 몇 프로 2.8% 역시 원시의 취득이죠 그걸 돈 주고 사는 일반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몇 프로 4% 취득이 된다 왜 무슨 취득이니까 유상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는 잘 안 나왔지만 시설대여 물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시설대여 물건은 등기등록은 시설대여 이용자 시설대여 이용자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취득세 납수는 누가 져라 등기등록에 불구하고 시설대여 업자가 지대 그 시설대여 물건이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 물건이라면 누가 진다 수입 업자가 져라라는 거 지목변경 종류병일 때는 누가 지면 돼요 지목변경 종류병일 때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져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산한 경우에는 누가 진다 건물 주 그걸 우린 누구라고 부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부른다 행정 해석을 보면 대부분 다 건물주라고 표현합니다 세법이 약간 어려운 이유가 옛날에 일본 세법을 그대로 본따서 없기 때문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는 말을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어찌될 건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말한다 건물 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임차인과는 연대 놓습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되었다면 주주가 주식 취득함으로써 뭐가 되었다면 과점주주 이때 과점주는 몇 프로? 50% 초과를 과점주로 하는 거예요 50%까지는 과점주가 아닌 거예요 50% 초과의 과점주로 하고 이때 주식을 취득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과점주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거기 463페이지에서부터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